안녕하세요. 꽃내음 플레음입니다. 이번 시간은 봄을 맞이하여 남편의 잔소리를 막기 위한 상추 심기를 할 거예요. 제 남편은 식물이나 동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저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식물을 왜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아, 난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잔소리를 막기 위해서 해마다 상추, 고추, 토마토 5종을 사와요. 우선 화분을 놓을 선반을 조립합니다. 참고로 이 선반은 구입한 지 1년 훨씬 넘었어요. 이것을 구입한 이유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조명관수가 돼요. 너무 좋아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동시에 20개를 쫙 조명관수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화분 옮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아, 단점도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바깥이나, 아니면 실내에서는 창가 쪽에 놔두시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창가 쪽은 전부 다 화분들로 꽉 차 있고, 베란다도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더 실내, 더 안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골고루 받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다시피 높이가 공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햇볕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우리 집처럼 이렇게 포화상태가 아닌 집들은 괜찮아요. 작년 봄에는 이것을 제라늄 번식하는 데 썼어요. 꼭 조명관수를 해야 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지만 조명관수를 하게 된다면 좋은 점은 뿌리가 건강해져요. 뿌리가 활착이 더 잘 되고, 뿌리가 더 쭉쭉 밑으로 잘 뻗어서 성장세가 좋아요. 뿌리의 성장세가 좋다면 식물체가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제 어느새 조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단이죠. 1단, 2단, 3단, 4단. 한 단에는 20개의 화분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 4, 8, 80개를 놓을 수가 있죠.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구멍,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물길이 있어요. 이 구멍에 어디에든 여기 물을 따라 보면은 물이 흘러갑니다. 길을 따라서 참고로 저는 지름 12cm 연질 화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놓고 싶은 자리에 놓고 물을 줄 때는 여기 그냥 홈에 그냥 넣으면 돼요. 하지만 화분을 넣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물을 넣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분을 올려 놓을 경우 넘칠 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신다 하신다면은 화분의 무게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아, 혹시라도 저를 판매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죄송합니다만 저 일반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대행해서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협찬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산 것을 그냥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오늘 상추 심는 김에 이것이 필요해서 지금 꺼내놔서 다시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뭐냐 어디서 샀냐 뭐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가정집에서 이런 거 쓰는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아, 마당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마당이 놔두고 썼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실내에서 써야 해서 아, 올해는 베란다, 거실, 세탁실 전부 다 다 빼고 그냥 이거는 방에서 키우려고요. 도저히 놔둘 자리가 없어요. 화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나중에는 진짜 처치 곤란할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료나눔도 하고 지인들도 주고 친구도 주고 막 그랬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정리한다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아요. 팔 수 있다면 팔아서라도 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새로운 식물들을 키워보고 싶어요. 먹거리를 키우고자 하신다면 모종 구입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곳은 종묘사입니다. 도시라 하더라도 잘 보시면 잘 찾아보면 이런 종묘사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상추 모종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추가 아닌 것도 있어요. 상추와 다른 식물을 교배를 해서 만든 것인데 식감이 아주 좋대요. 아삭아삭 상추와 함께 궁금해서 그것도 샀어요. 이제 앞쪽으로 가볼까요? 앞쪽에는 더 다양한 채소들이 있어요. 화면 왼쪽 맨 위에는 고추예요. 아삭고추와 땡초 저는 이곳에서 아삭고추 상추 그리고 상추하고 다른 거 교잡시킨 뭐 다른 식감이 좋다는 거 이름 모르겠네요. 그거 사고 머위도 사고 그리고 대추 토마토도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취나물도 팔고요. 비트도 팔고 그리고 눈개성마도 있었고 그 외에 더 다양한 것도 있지만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것들은 4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사온 모종들을 화분으로 옮겼어요. 아이고 근데 또 사와야 돼요. 지금 모자라요. 자 여기 제가 지금 화분 옮기면서 물길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이 물조리개는 대략 한 1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분을 이제 채우고 이제 물을 따라 볼게요. 물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따라 보면은 보세요.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갑니다. 이 구멍은 총 20개로 되어 있어요. 20개의 화분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물을 따르니까 졸졸졸졸 흘러가요. 그러면서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전부 구석구석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잔꽤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처치 곤란이었던 국민제라늄 이것들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려고요. 이름 없이 팔리고 있는 제라늄은 웬만하면 안 죽어요. 정말 이거는 웬만하면 진짜 안 죽더라고요. 이름 있는 제라늄이나 조금 비싼 제라늄은 약하잖아요. 그것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햇볕 잘 보라고 놔두고요. 강한 녀석들은 그냥 막 키워도 잘 자라니까. 혹시 화면을 주시하고 계셨나요? 물을 따르고 있어요. 졸졸졸졸 물길을 따라서 지금 화분 여기 20개 정도 들어가는 이 판에 물이 골고루 들어가고 있어요. 물길을 따라서 물이 이동합니다. 약 1리터 정도의 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저명관수 화분 받침 여기 한 절반 정도 차더라고요. 제라늄 키우시면서 욕심이 자꾸 생기시죠? 물론 제라늄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안 빠졌으면 싶어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초심을 잃게 돼요. 이름 없이 팔리고 있는 제라늄 그것들을 내치기도 해요. 저는 참아 내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간혹 제라늄 에 빠진 사람들 중에 국민 제라늄 은 아예 키우지도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저는 좋아하는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라늄 에만 빠질 수는 없어요. 나머지 빈 공간들은 전부 반양지 식물을 심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